양주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장애인식 개선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양주시 장애인협회의 장애인 자립작업장 종사자들이 주문받은 물량에 맞춰 포장작업이 한창입니다. 양주시 관내에는 창신리빙 기업에서 생활용품을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주시 한 기업이 판매 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해 온 지 8년째입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의 마지막 단계인 제품 포장 단계를 장애인협회 작업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창신리빙이 있는 한 장애인협회 작업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의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 협회 작업장에 출근해도 일이 없었던 8년 전. 회사 관계자를 만나 지금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장애인 업무 능력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점차 깨지면서 기업의 포장 업무 물량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기업과 장애인 자립 작업장이 맞잡은 손은 세상의 편견을 깨어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